엘리트 아휴 관로 감사합니다 구독수 이상한다고요? 안돼요 부계정 파면 부계정 파면 광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부적이라고? 맹독이라도 쓸까? 폭주맹독? 이제 그... 강화나 적절히 하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종이요? 아 부적 괜찮을려나? 탄투 기집비 불격 귀비 프레츠에 딜을 올리자 아 맹독 올리는 게 나았으려나? 아 근데 빨간맛 나올 것 같으면은 아 야 이거 막아야 되나? 하나만 막을 걸 그랬나? 하나만 막을 걸 그랬나? 죽었네 야 너무 쎄잖아 야 너무 쎄잖아 아 이게 진해 아 아 아 아 적어도 말이야 하이 하아 고래가 나한테 해준게 뭔데 무거운 망단 파멸 어.. 방금꺼 죽은거는 좀 조금 아깝네요.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천적이라도 들고 엘리트 펴러 갑시다. 무검 2장까지 쓸까? 무검 2장의 마무리까지 근데 돈이 안될 것 같은데? 돈이 안되네요. 굉장히 조금 모자라네요. 그래도 딜용으로 마무리 하나 들고 갈까? 안전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거 하나 잡고 튕겨내기 하는게 고작이겠는데? 엘리트 2마리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간다. 아 실수했다. 킬각 아니었나? 킬각은 최선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또 또 또 또 또 또 킬각 놓침. 리벤지 매치. 리벤지 매치. 마무리가 되게 애매하게 잡혔네요. 이번 턴에 잡혔어야지. 나갈 놈의 게임. 전문성이네요. 전문성이네요? 3장이면 잡을 수 있는데 아니구나 이게 맞나? 맞겠지? 칼질, 제비, 다리걸기 신캐 나왔다는 게 트루냐고요? 아닌데요? 누가 그러던가요? 앗 아아 라가폴린 일어나는 거다 아휴 하나 포션 빨리 먹을걸?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입이 늦었기 때문에 땀터된 마무리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하지만 안나오죠 마무리 공포가 좋긴 좋은데 하필 보스가 적어야 인공물 아니 아이고 아이씨 아이씨 음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불안불안하네요 정말로 전문성도 이상한데 빠지고 전문성도 이상한데 빠지고 조금만 잘 잡혀주면은 아아 덱 썩기 전에 이렇게 잡히는 게 어딨냐 진짜 하아 정말 부채 나름 열심히 일하네요 아 그래도 아이 다니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죽을 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살아있습니다 난 살아있다 난 살아있다 난 살아있다 난 살아있다 아이고 복스도 투사네요 상점 좀 가겠습니다 카드를 지우면 덱파워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하.. 공포 진짜 맨 밑에 있네.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 맨 밑에 있어. 단 분사를 안 집은 그 판단. 아 이거 조금 너무한다. 아니..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근데.. 아무튼 너무한다. 쟤들 너무 딜 잘 넣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애들 여러 마리 나올 때는 너무 운빨을 많이 타. 얘는 버프 한 번도 안 걸고 계속 때리기만 하잖아. 뭐 때먹었놈. 예빛불이 쌩으로 나와줬으면 잡을만한 거 같은데? 교살도 딜 괜찮을 거 같고 위풍당당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교살보다는 위풍이 나올 거 같은데? 기생충 씌우고 킹이 학 돈 줘요 돈 돈 없죠? 킹이 학이 굉장히 좋은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아 이거 불 봐야 되는데 어떡하냐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 뒤로 마무리가 잘 나와주기를 뭐야 딜 계산 잘못했네 뭐 실수 쓰면 맞아야지 제발 공격하지 마라 제발 제발 근데 마무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못 잡았네 그러면 죽는 건가 젠장 딜 진짜 병불로 마무리 가져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재련 아 잘 재련할까 상남자특 아이고 강호하려고요 업그란드의 마무리를 찾았습니다 수비를 쓸까 몇 데미지 이게 아니 첫 턴의 마무리 이렇게 잡히는 게 어디냐 8,3,23 얘는 일단 확실히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수비를 쓰자 마무리가 저렇게 다 빠져버리면 적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길 할 게 없는데 길 할 게 없는데 길 할 게 없는데 위풍은 또 맨밑에 있고 더 넣기는 좀 그렇네요 어 프리검 나왔어 망단뿔 조금 풀리는 건가 제발 해식에 탈출구 이제 좀 풀리는 건가 단도 마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섬도 나왔네요 강섬보다 하나 줄이는 게 좋으려나 아니야 강섬으로 수리검도 볼 수 있으니까 부적 부적 아이고 너님이 왜 나와요? 위풍 3포 와 56댐 시원하게 들어갔죠? 자야되나? 자야겠네요 이번에 투사 AI도 개편이 됐습니다 쫄리네요 도플갱어 조금 아끼겠습니다 이제 써야돼 도플갱어 지금 쓸까? 도플갱어 지금 쓸까? 도플갱어 지금 쓸까? 도플갱어 타이uss 충료 공부 춰 ch 한영살이 맞췄드나? 핑핑이 타임 환영살인마도 딱히 필요할란가 모르겠네 그러게요 안자도 됐었네 이제 까시한테 까시한테 찔릴 시간 막보 잡으려면 독바르기나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독바르기는 없고 저거 환살이라도 집어야 잡을 수 있는거 아닌가 공포가 있을때야 상관없었는데 공포도 저거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엔 없고 괜찮은 전략도 없고 좀 그러네요 괜찮은 전략 있으면은 마무리 손을 잡아놓고 환살 돌리면 되는데 곰보를 하나 더 주면 곰보를 하나 더 주면 아 또 잼 돌아가 잼 돌아가 또 나를 시험하는군 음 아 내장둘 미쳤어 쏟았는데 심하게 안좋은데 심하게 안좋은데 심하게 안좋은데 아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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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저거 때려야 되네. 그러면 딜 계산 잘 못했네. 아, 전문성이 역시 빠져.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지우는 거. 어, 견전 나왔다. 지우는 이벤트. 아, 진짜. 저거 저거 가시 어떻게 잡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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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hace. Stone s cheat 나는 뒷방송은 뭐야. 이거silin ct 러는데 하나術과는 이케 아 잠깐 잘 올렸네 아이고 10데미나 맞았어 여기서 아 아까 킬각이었나 혹시 위풍만 잘 잡혀주면은 아니 왜 자꾸 도플갱어랑 전문성이 같이 잡히지 가시들 잡는 것도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 제발 그만해 아 큰일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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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 어... 그러니까? 2회 불가동 관로감사합니다 네 폭탄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냥 때려잡으면 돼요 삽질 별로 의미 없을 것 같고 강화보다도 자는 게 낫겠죠 아 결국 부적 끝까지 못 썼네 저거 1회 불가동 2회 불가동 3회 불가동 2회 불가동 2회 불가동 4회 불가동 5회 불가동 5회 불가동 6회 불가동 네 도노가 흰 버프를 줘서 먼저 잡는 편입니다. 한 살 쓸까? 야 이게 뭐야? 야야야 뭐 다음 턴에 드로우 포션 빨고 마무리 때리면 어떻게 좀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나오네 쓰면 나오지 않을까? 마무리 한 살 쓰고 돈 우는 포션으로 잡죠 야 마무리 나왔으면 딜뽕 우졌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쉽게 잡았네요 나 이렇게 쉽게 잡을 줄 몰랐는데 수리검 단검 도적이었습니다 아니 단검 도적이란다 마무리 도적이었습니다 정밀은 거의 준 저주 카드였고 메인 카드가 마무리였죠 전문성으로 드로우 땡겨서 0코스트 카드들을 사용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메인딜로 사용한 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강했네요 민첩 스택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튕겨내기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리검 덕분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도 굉장히 피해를 잘해줬어요 마무리가 워낙 한턴에 쓰는 카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연고 같은게 칼질보다 마무리 스택에는 훨씬 좋은데 뭐 없는대로 칼질이라도 넣어서 썼습니다 유제키 소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보스 때 무검이 무검이 초반에 잘 잡혀졌고 덱수요? 별로 신경 안써요 그냥 되는대로 합니다 그리고 파워카드 많으면 덱수 많아도 할만해요 아 카드 리뷰요? 그거는 김루이님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편집을 못하는지라 루이님한테 받아서 올려놓을까 채널에도 볼게요 아 카드 리뷰 네 감사합니다.